3법회통 다내종사 윤세복 지음 대종교 경전. 3법회통은 서기 1944년 윤 4월 29일에 한다물 윤세복. 다내종사께서 목단 강영무서 옥중에서 지으신 것입니다. 제1장 3법명 제1절 느낌길. 느낌길은 여섯 경계를 그쳐야 하나니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함과 싫어함이 그것이다. 제2절 숨쉼길. 숨쉼은 기운의 화평함을 주장하나니 반드시 향내와 썩은 내와 추위와 더위와 번개와 젖음을 고루해야 한다. 제3절 부딪힘길. 부딪힘을 금하는 법은 소리와 빛을 경계하고 냄새와 맛을 잊어버리며 음탕함과 살다음을 끊는 것이다. 제2장 3법약설. 제1절 느낌을 그치는 법 지감법. 제3법은 같이 명렴해야 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계속 수행하되 다같이 병행해야 한다. 몸은 후하고자 하며 기운은 팔고자 하고 마음은 비고자 하며 뜻은 정성되고자 하라. 안으로 보기를 오래하여 정신을 기르면 채색 구름이 모였다가 때때로 갬과 같아 두 눈썹 사이 현궁이 변하여 한얼림 마을 자성이 되어 지극히 복되고 가장 빛나는 곳이 되는 것이다. 여섯가지 느낌을 그쳐 정욕을 잊어버리면 온간 마귀를 변화시켜 그 자취를 감추게 할 것이오. 착함도 악함도 없으면 그것을 일러 평온이라 하나니 마침내 본성을 통달하여 공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2절 숨쉼을 고루하는 법 조식법. 새벽빛이 환하여 책상머리가 고요하고 창이 밝거든 호흡을 길게 하여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도수를 같이 하라. 처음에 앞가슴이 툭 열리면 배꼽 밑 기운 받아 기해가 시원해질 것이오. 또 아랫배 응호가 트이고 급히 요도와 항문둘레 쌍환으로 고르리라. 공문이 미래와 머리 뒤통수여 옥침이 차례로 열리며 한울집인 머릿골 천궁에 나아가면 숨쉬는 문이 트일 것이다. 혹은 순하고 혹은 거스름을 이름하되 해도 하나니 담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아야만 공적마침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제3절 부딪힘을 금하는 법 금촉법 날마다 이른 새벽에 한 배검께 절한 뒤 깨닫는 말씀. 각사를 외고 잠잠히 원도를 올리며 배달향을 피우고서 3일 신고을 읽으라. 참정기를 보존하고 반드시 찬물에 몇 감으며 옷깃을 바로하고 귀와 눈을 경계하며 비린 것과 술을 끊고 정욕을 금하라 생각에 사특함이 없으면 병체를 가히 잊을 것이오. 한울집옥전으로 올라가 보배로운 빛을 입고서 마음이 절로 즐거우며 몸이 또한 편안해지리라. 제3장 수진 3법회통 제1절 원리론 교화주는 한웅이시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일러 새참함이라 이르나니 사람과 만물이 그것을 받되 반드시 같이하는 것이다. 이치는 둘이 없어 꿰뚜둥 같고 참함은 오직 하나라 실로 공변된 것이다. 만물은 혹시 치우치게 받아 옹글지 못하나 사람은 옹글게 받아 적중함을 얻는 것이다. 같이 받기는 하되 어긋남이 있으니 참 이치의 무궁함을 깨달을 것이다. 성품에 어찌 그 착하고 악함이 없으랴. 마치 달이 푸른 허공에 달려 둥드러시 밝아 두루 비치지만은 그 빛이 열고 짙음이 있음과 같다. 목숨이 어찌 그 맑고 흐림이 없으랴. 마치 물이 흥룡강에 들어가 돼 쏘치고 뿌리고 하는 곳에는 눈꽃이 날고 돌고 괜 곳에는 먹즙이 엉김과 같다. 정기에 어찌 그 후하고 박함이 없으랴. 마치 봄동산에 비가 내려 온갖 풀들이 봄바람에 즐거이 피어나지만은 저마다 자람이 한결같지 않은과 같다. 으뜸 다음 아래를 일러 새 품수 삼품이라 하는데 제가끔 그 품수에 밝은 이가 있으며 통하고 알고 보전함을 일러 세법의 삼보라 하는데. 반드시 참함으로 돌아가 한검 종이 되며 마음과 기운과 몸을 일러 새가달됨 삼망이라 하는데 아득한 땅에 태어나 뿌리를 박는 것이다. 마음은 성품에 의지하되 착하고 악하여 복과 화에 좋고 구즘을 부르며 기운은 목숨에 의지하되 맑고 흐려 장수하고 일찍 죽음을 늙은이와 어린아이에게 비유할 수 있으며 몸은 정기에 의지하되 부하고 박하여 띠하고 천함을 금과 구리쇠로서 논할 수 있다.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을 일러 새길삼도 라 하는데 참함과 가달됨이 서로 충돌하여 길이 제가끔 여섯으로 나니나니 마땅히 삼가고 몸을 조심해 가지라. 무사람들은 가달된 길로 가서 열여덟 경계에 제 만대로 달리다가 그로 말미암아 다섯 괴로움에 떨어져 근심을 견디지 못하고 애달과 하는 것이다. 그침과 고루함과 금함을 일러 세법삼법이라 하는데 박은희는 마침내 수행하여 공적을 이루나니 여섯 느낌을 그쳐 마음이 평온하면 참성풍을 통하여 가히 한울집에 나아갈 것이오. 여섯 숨쉬음을 고루하여 기운이 화평하면 참목숨을 알아가이 하늘님에 내리시는 뜻을 얻을 것이오. 여섯 부딪힘을 금하여 몸이 편안하면 참정기를 보존하여 가히 천지를 울릴 것이다.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뿔을 일러 세묘함삼묘라 하는데 진리를 구태여 형상으로 나타내어 종지를 열었나니. 성품은 동그라미와 같아 한울을 본뜬 것으로서 밖이 비고안도 환함을 가리킴이며 목숨은 네모와 같아 땅을 본뜬 것으로서 동서남북을 분간함이며 정기는 세뿔과 같아 사람을 본뜬 것으로서 위에는 머리요 아래는 두발임을 보인 것이다. 한울과 땅과 사람을 일러서 세극 삼극이라 하는데 많고 많은 만물을 맡은지라. 가달듬을 돌이켜 참함에 나아가기를 바라노니 세법을 모두 통하게 하라. 제2절 방법론 느낌을 그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는 것인데 보통 마귀가 틈을 엿보아 바깥 물건을 조차 뜻 속으로 옮겨 들어오되 안으로 현궁을 오래 보느라면 마음이 깨끗해지며 사특한 생각이 없어지나니 불교의 참선이 이에 비길 수 있음을 어찌 의심하리요. 마음을 밝혀 성품을 봄에 깨닫게 하는 종파가 나뉘었을 따름이다. 숨쉬음을 고루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땅히 기운이 평온하게 되는 것인데 시간을 느려 호흡하면 그 효험이 신기하여 숨쉬운 기운이 배꼽 아래로 내려가 몸을 두루 돌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선 닦는 이들의 도인이란 것이 그 또한 이속에 있나니 기운을 길고 성품을 단련함이야말로 한검도의 한지파인 것이다.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몸이 편안해짐을 위하는 것인데 향부를 피우고 신고를 읽으면 가달도적이 엿보지 못함으로 차츰 명상 속으로 들어가 몸을 가지도 얽매임이 없는지라. 유교의 극기란 것도 이에서 지날 것이 없으며 몸을 닦고 성품을 따르니 윤리의 교호가 여기에 의함인 것이다. 참함과 가달됨이 서로 이어 길이 마침내 지어지는데 새 법을 행하고자 하면 방법은 달라도 같이 베푸는 것이다. 서로 도와 어울러 나아가면 백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고요한 방에 단정히 앉아 마귀를 감화시키고 사특함을 물리치다. 들이 쉬는 숨이 맑고 새로우면 목숨과 정기가 이지러짐이 없나니 힘써 항심을 지키되 반드시 정한 때가 있으라. 한 고우로 돌을 닦아 잠시도 떠나지 않아야 한다. 한 방울물이 바위를 뚫나니 해가 오래 걸려도 실증 내지 말라. 만일 신비함을 보거든 조심하여 스스로 지킬 것이니. 모습은 마른 나무와 같고 싱거운 음식 소박한 옷으로 마른 적게 하고 잘 웃으며 바보 같고 천치 같아 구함도 없고 얻음도 없으면 공정마침을 가히 알 것이다. 제3절 공효론. 저 대중들아 한고미도를 믿어 새 법을 행하면 다섯 괴로움을 떠나 마침내 밝은이가 되어 통하고 알고 보존하는 새 보배를 얻고 하늘님 기투를 부려 빛이 두루 비칠 것이오. 하늘님 공화를 돕되 원방각 세묘함을 쓰면 가히 뼈를 가꾸어 몸이 늙지 않을 것이다. 자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고할 곳 없는 이를 위하여 티끌 세상을 구제하되 널리 건지면 한울집에 들어가 한 백엄을 모시고서 쾌락을 누리며 만고에 멋칠 것이오. 백억 년이 일년 같고 문누리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통공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만만세